그럼 되는 거 해주면 되겠다. 한 분? 네? 네 분이? 네 분이? 어머머머! 네? 네? 어머머머! 네 분이? 어머머머! 에이 거짓말! 아니 나 고기만 쓴다고 생각했어. 이게 뭐야? 오늘 우리 안 터지게 해보자. 좀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바삭했으면 좋겠다. 기름이 오늘 많이 들어왔는데 잘 안 됐네. 전두환 태불 선생님 하나, 인당 하나씩 해서 하나. 그래서 대표님 사실 오늘 하루 먼저 도착한 손님이 있어요. 네? 뭐해? 30분 후에 네? 누구야? 손님이요? 아니면 우리 도우아주로? 알겠습니다. 우리 밑으로 누가 하나 오는 거 아니야? 손님이요? 내일 올 사람이 오늘 온단 말이지? 저녁을 해줘야 돼요. 저녁을 안 먹고 오고 있다고 해서 그럼 되는 거 해주면 되겠다. 한 분? 네? 네 분이? 네 분이? 네 분이? 뭐 뭐 뭐 뭐? 에이 거짓말... 9시 반에... 거짓말... 내 사람 오는 사람이 누구야? 누구야? 내 사람 오는 사람이 누구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크리스 심슨! 아까 이 분이 답장이 없었어요. 크리스 심슨 답장 하나 오게 놨잖아, 뭐가. 뭐라고, 한 마디는. 거기 주소가 어떻게 됐냐고.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지? 오빠, 술이 땡긴다, 지금. 왜? 술 먹잖아, 너무 놀려나고. 아 잠깐만, 너무 황... 해야지, 해야지. 국 많이 끓이길 잘했다. 아니, 어떡해? 연락 안 왔지? 응. 알러지 뭐, 아까... 없어요. 그럼 주소만 물어봤어. 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가 밥을 했잖아요. 아홉 국을 먹고 떡갈비도 여분이 있어요. 오늘 먹을 수 있는 게. 네 명, 네 명. 그러면 두 명은 떡갈비. 두 명은 이거, 두 명은 이거. 양해를 구워야 되겠다. 완전 정식은 안 된다고. 어차피 그래도 지금 새로 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 있는 거, 우리 지금. 우리 패스팅하는 상황이니까 해놓은 거 먹으라고 그러고. 코스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한 상을 차려주는 거지, 그냥. 네, 인당 한 상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인당 한 상. 네. 30분? 지금 그럼 고기를 빨리 할까? 잠 몇 개네. 그러면 지금 몇 시에요? 나 지금 고기만 한 두 시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역할은 백정으로 한 번 하세요. 너 지금 다 고깃집 사장 같아. 몇 gram 필요하세요? 구이용? 가시는데 얼마나 걸리지? 얘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것 같아. 하는 거가 굉장히. 아니, 나 고기만 쓴다고 생각했어. 이게 뭐야? 오늘 우리 안 터지게 해보자. 지금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근데 한 테임만 받아도 근데 내일 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서준아, 어떡하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일 우리 다 없는 거 아니야? 방에 첫 차 타거나. 그리고 그 생각은 들어. 여기 한국이니까 도망가기도. 우리 안 될 거 같아. 난 이미 틀렸어. 할 수 없는 게 떡갈비 맞는 거야? 할 수 없는 게 떡갈비 맞는 거야? 어? 진짜? 할 수 없는 게 떡갈비에 밤하고.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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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